이게 공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큐시트 보세요 완벽합니다 어저께는 감성 원이었다면 오늘은 뭐죠? 에어팟 원인 이성 원인 자 오늘은 멋진 사람 특집으로 갑니다 그러니 다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부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대면 공연입니다 연합자에요 연합자 연합자 버터 연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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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2일차 날의 공연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지금 입장하고 계신데 오늘은 제가 한번 목숨을 내놓고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만반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연을 잘 보셨다는 위부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팔찌를 했거든요? 이거 약간 세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먼저 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뺄게요. 이게 약간 짧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빼지? 일단 뺄 수 없으니까 다른 걸 골라볼게요.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어요. 이거 이렇게 짧으면 좀 예쁠 것 같죠? 오케이. 얘로 결정됐습니다. 쫄쫄쫄쫄쫄쫄! 뾰족한 목걸이요. 팔찌. 반지. 이렇게. 이렇게. 야! 제가 오늘의 첫 세대 MC입니다. 떨리진 않고 어떻게 잘 이끌고 나갈까 약간 그 생각만 중입니다. 개똥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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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래가 불에 닿을 때 그건 초록색이라가 안녕하세요. 1,2,3 안녕하세요 원윤입니다! 이 액터라는 곡은 이렇게 줌인 줌인 이모 비는 뭔가 썸띵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옆으로 줌인 줌인 이모 비는 뭔가 호? 약간 이거 힙하게 썸띵뉴 해주시면 됩니다. 줌인 줌인 이모 비는 뭔가 썸띵뉴 줌인 줌인 이모 비는 뭔가 썸띵뉴 아니 안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선생님들! 더 힙하게 여기 홍대니까 자 간다! 1,2,3,4! 줌인 줌인 이모 비는 뭔가 썸띵뉴 수액했다! 3,2,3,4! 드디어 2,4,4! 3,4,4! 1,2,4! 3,4,3! 3,4,4! 4,4! 4,5,4! 3,5,4! 4,5,4! Q. 랍스티컬 랍스티컬 한 번 얘기를 한 번 우리 하린이가 편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곡을 저희가 한다고 딱 했을 때 하린이가 바로 아 이건 지금 바로 뭔가 편곡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맛적인 사운드로 가미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벌써 공연이 막바지에 다다라가고 있는데요 Q. 랍스티컬 할 말 있어요 내일 위브가 이름이 만들어지니까 300개월이 되는 거예요 맞나? 맞을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콩프레츄레이션 한 번 할까요? 그거 한 번 하고 이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콩프레츄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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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희 스튜디오 위 라이브 식스 앵콜 공연 블랙 공연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블랙 공연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때까지 여정이 정말 뮤브들에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희망찬 하루들이었습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고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져서 스탠딩 공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멤버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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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